리랑아 내가 양아치 생활 17개월부터 시작했다 그 개우수 땐 양아치 시작한 놈이 100마리라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덜 많은 놈 제끼고 소리 잘 줄이는 놈 보내고 아래 앵글 이쪽을 봐 이쪽 봐줘 앵글 앵글 이쪽이야 어 좋아 좋아 지금 좋아 오케이 지금 좋아 이놈 씻겨 오케이 자 갈게 리랑아 내눈임 내가 양아치 생활 17개월부터 시작했다 그 개우수 때 양아치 시작한 놈이 100마리라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 나 혼자뿐이야 나는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덜 많은 놈 제끼고 소리 잘 지르는 놈 보내고 리랑이 같이 귀여운 새끼들 다 물었다 큰 고양이 큰 고양이 줄어 하나 찔러 봐 누님 캣타워가 막힐 것 같습니다 캣풀은 무너졌냐 이 새끼야 네 캣풀로 가겠습니다 현작 Argentina Any great 뿌샵 뿌샙 뿌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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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야 뿌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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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ose 두님 뿌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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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ṭ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응